전자여건 프로젝터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여러가지 Git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쭉 보고 있죠. 현재 브린치에 관련돼서 Part1을 끝내고 Part2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Part2를 진행할 거에요. 그 전에 우리 전자여건 프로젝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여건 프로젝터의 핵심 알고리즘이 상당부분 Git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두가지 측면에서 이용을 해요. 그 각각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측면은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측면이 또 있어요. 두번째 측면은 이른바 해시체인 이라고 하는 뿐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첫번째 항목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전자여건 프로젝터는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할 프로젝트입니다. 전자여건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터는 기본적으로 신원인식, 신원확인, 신원기록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권이 그런 거잖아요. 여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정명하는 물리적 수단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전자여건입니다. 기존의 여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텐션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기존의 여권과 비슷한 신분확인 혹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의 기록이 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다 할 수 있는 기존의 여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얘기를 나누었고 누구랑 통화했고 등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개인의 기록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데이터보안 프라이버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여권의 주된 기능이고 다음에 익스텐션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뭐냐 하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사회적 기능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텐션은 소셜 펑션 함수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입니다. 혹은 인프라 스트럭추얼입니다. 인프라 스트럭추얼 인프라 스트럭추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governmental organization 혹은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서비스 국가의 정부가 제공하는 기능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혹은 non-governmental service 혹은 인프라를 말하는 겁니다. 인프라 구체적 기획재정부라든가 혹은 통계층이라든가 혹은 국방이라든가 혹은 법원이라든가 혹은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governmental 정부와 관련돼 있는 서비스들이죠. 그리고 non-governmental infrastructure 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의료 시스템 의료를 뭐 교육 시장 교육은 governmental과 non-governmental이 합쳐져 있죠. 시장 기업 이런 것들은 다 non-governmental 부분입니다. 노동시장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정부적인 기능과 비정부적인 기능들 이것들을 우리가 social infrastructure 혹은 social function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코드로 구현하잖아요. 코드 코딩 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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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infrastructure 교통물류 등등을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 기계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standard contactless society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국가 인프라들을 다 코드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표준적인 비접촉 사회 혹은 비접촉 nation 구성될 수 있겠죠. 하나의 표준화된 국가의 모습 표준화된 비접촉 국가 시스템을 도출할 것이고 이것을 다시 각각의 국가의 특징 개별 국가의 특징에 맞게끔 internationalization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코딩 이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기존의 은행들 기존의 은행들은 사람이 근무하자고 있잖아요. 사람이 근무하고 사람이 운영하죠. 이것을 시스템이 운영하고 시스템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 동작하는 은행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람이 세무공무원이나 혹은 세무사 사람이 국세청 관련되는 국세라고 하는 국가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것도 시스템이 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사회적 도구들 기관들 기구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휴먼 레이버를 AI나 로보틱스 레이버로 상당 부분 단어 아니고 일정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some 휴먼 레이버를 이렇게 AI와 로보틱스 레이버로 바꾸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하고 있는 테슬라의 풀 테슬라 스펠링이 테슬라이게 맞나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서비스 요게 사람이 하고 있는 운전이라고 하는 노동 운전이라고 하는 노동을 하나의 AI 운전자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two all human drivers will just one just one AI 드라이버로 바꿔줍니다. 한 명의 AI 드라이버가 75억 인류의 모든 운전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것은 한 명의 AI 드라이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거 영상 보셨나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비단 운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은행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한 명의 AI 명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 은행원 은행원이 모든 은행 업무를 대신하도록 수행하거나 혹은 한 명의 AI 국세 공무원 국세 공무원이 모든 국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행하는 전자예건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전자예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기술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반되는 기술 세 가지 기반기술 첫 번째는 당연히 AI니까 AI 머신러닝 관련이죠.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프로그래밍에 추가되고 있는 일점입니다. 일 획 일 획이고 99%의 코딩은 전통적인 코딩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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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으로 진행하죠. 이게 99%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전통적 코딩 방식도 구체적으로 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펑셔널 뭐 특별한 us가 그런게 아니라 특별한 us가 그런게 아니라 이게 편해서 입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게 뭐 기존의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OOP 프로그래밍과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 99%는 같아요. 1%가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넷이라고 하는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쳐 라고 표현할까요? 와 알고리즘 알고리즘인데 요것을 쓰는 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게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오프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할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것들을 한 명의 은행원도 만들고 AI 은행원이죠. 한 명의 국세 공무원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한 명의 시청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청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뭐 SF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SF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 하니까 이미 테슬라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테슬라는 한 명의 AI 운전자로서 70억 인류 모두의 운전 업무를 대신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테슬라의 FST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SF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자 그래서 이것이 기입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기입과 상관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마스터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 기술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써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첫 번째로 쓰는 게 뭐냐니까 이 부분에 씁니다. 마스터 브랜치가 바로 신원 확인 신원 인정 신원 기록 인정 기록 확인 등의 시스템 여기에 마스터 브랜치가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익스텐션들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피처 브랜치로 할 거예요. 그죠? 다양한 인프라들 피처 브랜치가 되고 그래서 신원 시스템이 마스터 브랜치가 되고 나머지 교통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처 브랜치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피처 브랜치 자체도 이것 자체도 개별 피처 브랜치가 제각기 마스터와 피처로 구성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물류 같은 경우에도 교통 물류 마스터가 있고 그리고 교통 물류 마스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피처들 도로 라든가 혹은 차량이라든가 혹은 신호책이라든가 교통 수유를 접수한다거나 등등등 이것도 다 마스터 피처가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 이 피처 역시도 또다시 마스터와 피처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피라미드 형식이 구성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구성이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코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규모 이런 계층 구조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고 다소 복잡한 계층 구조를 여러분들이 코딩에 참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마스터를 잡고 피처를 잡고 코딩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Git 공부를 많이 많이 했고 많은 교재를 보셨고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형식의 Git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일 거예요. 아, Git을 저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아, Git이 저런 거였구나. 새삼 눈이 뗀 분들도 많을텐데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이 Git의 시스템이 Git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Git의 Git의 운용 메커니즘이 그대로 우리의 운용 메커니즘에 지급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시체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Git의 the hash chain chain over Git 똑같습니다. same to that over 우리 전자예건 프로젝트 전자예건의 교통물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양산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양산하는데 그 양산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방식이 Git 자체의 해시체인 Git 시스템 자체의 동작 메커니즘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겁니다.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도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Git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프로젝터에 구성하는 각각 모듈들의 동작 시스템 메커니즘과도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측면에서 Git이 우리 프로젝터 전자예건 프로젝트에 활용된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팔로우 하시면 훨씬 더 수업 내용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